두번째 품업 부착 던져주세요 첸 매직 백현 부채 수건 수건이요? 수건이요? 분명히 아니었는데 한 번 더 주세요 한 번 더 주세요 첸 플라스틱 숟가락? 백현 포크 백현 젓가락 그만해 한 번 더 보세요 백현 백현 이거 뭐야? 조용히 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뒤집게 젠 젠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숟가락 야 플라스틱 숟가락이면 해주셨겠지 해주셨겠지 아 그런가? 일회용 숟가락 플라스틱 숟가락? 시음이 꼬깔콘 꼬깔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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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백현 이거 구두 주걱 아 땡 눈이 다 나와요 첸 주걱 무슨 주걱? 아 밥 주걱이겠죠 왜 구두 주걱도 안 돼요? 구두 주걱도 안 돼요? 주걱도 안 돼요? 주걱 주걱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아 잠깐 줘봐 야야야야 야야 야야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? 다 이렇게? 야야야야야 스태프분들 이거 바꾸는 거야 야야야야 스태프분들 이거 바꾸는 거야 아 불이 좋아요 제 손으로 아 깨끗해 제 손으로 세 번째입니다 나 이제 8점이야 어 나는 0점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점으로 가는 거야? 우와 아 백현아 진짜로 백현아 너의 반응 속도를 한번 믿어보자 한번 가보자 너의 반응 속도를 한번 믿어보자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아니 저 배경도 검은색인데 검은색이 지나가니까 안 보여 백현아 백현 팔찌 건강 팔찌 게르마늄 팔찌 색깔이 게르마늄이었는데 카메라 렌즈 백현 여러분이 유료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 했니 충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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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 해외에 나가듯이 가지 충전기 나는 나는 충전기를 무조건 이반하고 써야 돼 와 줄 짱 길다 너 백현 충전기 땡 흠 흠 우리가 왜 갖고 있는 거야 나무 젓가락 아 검정색이었잖아 검정색이었잖아요 우리가 왜 갖고 있는 거야 첸 이어폰 야 그게 어떻게 인거 짱 바늘고 긴 게 날라왔거든 짱 와, 나만... 가늘고 긴 게 날아왔거든 짱! 난 골치야, 아저씨 분발해라 이게 뭡니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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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발해라 이미 게임은 끝났다, 야 가시죠 던져주시죠 좀 더 강속으로 던져주세요 직구로 백현 백현 그 제 사진 할 때 향, 이거 백현 씨가 한 개 약간 비슷했습니다 여름에 많이 쓰시죠 여름에? 백현 백현 부채? 부채 야, 야, 야 내가 한려동을 까먹었어 백현 아니, 한 번 더 보자고 이거, 이거 이거, 이거 아저씨 모기왕 모기왕 정답 정답 백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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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주세요 던져주세요 백현 갈치 갈치 야, 반짝거리면 왜 왜 야, 반짝거리지 말아 자리 바꿔주세요 자리 바꿔줘 정신없어 죽겠어 여기 되게 좋다, 잘 보인다 자, 던져주시죠 백현 아, 이거 이거 못 맞추고 있었냐 나, 나, 나 봤어 이거 뭐야, 핸드폰 이거 뭐야, 핸드폰 정확히 맞춰주세요 네? 정확히, 왜 뭘 정확히 맞춰 첸 무전기 첸 무전기 휴대폰 종료를 하는 거잖아 핸드폰 종료를 하는 거잖아 핸드폰 종료를 하는 거잖아 핸드폰 종료를 하는데 갤럭시이나 아이폰이나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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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를 얘기하면 폴더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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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켄 핸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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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잠깐만! 야 맞춘다! 뭐 뭐? 이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애니콜이야 애니콜! 맞잖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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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효도폰! 야 우리 앞받고 샀을 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다 슬라이드 했을 때 나에서 이거 야 이거 셀카도 돼 이제부터 100.2점씩 오 좋아요! 자 2점짜리입니다 첸! 헤어드라이기! 오 마우스! 나 2점 땄다 그러면 근데 역전 바로 역전! 자 다음 문제 첸! 이거 앞머리 롤! 정확하게 백현, 홈쇼핑에서 10개 특가하는 그 구르마뽕! 구르마뽕! 뭐라그래? 뭐라그래요? 이거 다 아는데 지금 구르방어 구르봉 앞머리 뽕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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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챤! 컬링 컬링롤 챤! 롤 컬링? 롤 컬링? 형! 하! 시민! 헤어롤! 내가 이걸로 했는데 내가 이걸로 했는데 챤! 형! 해! 자꾸! 줘! 줘! 형! 헤어! 자, 온갖 나왔잖아 자, 쉬우면 해! 쉬우면 해! 내 거야, 이건! 정답! 좋아요! 굿 굿 여기서부터 배팅 좀 볼게요 네네네! 5점씩 하시죠! 5점? 진짜 아, 저... 아, 저가 좋죠 홀진데, 저는 아니... 아니, 그거 5점이라고 저렇게 뜨면 해... 그래, 그래 글자를 맞추어야 해 글자입니까, 이번에? 글자 치고 가자! 3문자 남았다, 이제 던져주세요 네, 갈게요 네, 갈게요 네, 갈게요